부산항 제1부두 원형 보존 결정에 따른 북항재개발 사업계획 변경안에 대한 공청회가 28일 열렸습니다. 해양수산부 북항통합개발추진단의 사업설명과 함께 전문가 토론과 주민 질의응답이 진행됐습니다. 변경안을 보면 중구와 인접한 북항재개발 1-2단계 구간의 매립계획이 축소되면서 개발계획 용지 면적이 기존보다 7만 제곱미터가량 감소했고 공원과 해양문화지구, 복합도심지구 개발이 무산되거나 축소됐습니다. 기존 계획에서 연안유람선 터미널 구축안이 추가됐고 도로 일부 구조도 변경됐습니다. 북항통합개발추진단은 문화유산으로서 가치를 가진 일부두의 원형을 보존함으로써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계획을 변경하게 됐다고 설명했지만 사업 대상지와 인접한 중구지역 주민들은 큰 반발을 드러냈습니다. 현장에서 주민들의 목소리에 담아왔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동구는 하나도 없어요. 그럼 중구는 뭐냐는 거죠. 지금까지 기대하고 그 참 기다려왔는데 도신복합지구도 산불을 박살내버리고 그런 거는 공원도 박살내버리고 또 북한 개발이 되면서 우리 중구 쪽에는 진짜 극층에 조그만 땅을 혜택을 주면서 그것도 다 뺏고 공원도 뺏고 광장으로 놔두면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런 측면 사업계획서 바꾸시지 말고요. 연안 여객선 선착장 저 부분을 위해서 기존 수면 공원이 개의되어 있었던 저 부분을 없애고 터미널을 한다는 부분은 조금 졸속 행정이 아닌가 북항제개발 사업계획에 대한 지역민들의 기대감이 상당히 컸는데 중구지역 주민들로서는 상당히 허탈한 상황입니다. 북항통합개발추진단은 11월 중에 중앙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뒤에 변경된 사업원을 보시할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